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마! 응. 안녕히 주무셨어요. 온야 잘잤어 우리 딸? 아빠는요? 어, 수술이 새벽에 끝나셨대. 그래서 사우나 가셨다가 곧장 병원으로 가신다고. 뭐야? 아빠 외박하신 거예요? 일이 바쁘시잖아. 엄마, 엄마는 아빠를 너무 봐주는 것 같아요. 외박했으면 다른 아줌마들처럼 바가지 긁어야죠. 다른 아줌마들도 남편이 일 열심히 하느라 집에 못 들어오는 건 바가지 안 긁거든요. 마음 넓기도 하셔라 우리 엄마. 저 씻을게요. 네, 재웅 씨. 아, 미안합니다 상윤 씨. 어제 영화팀하고 어울렸는데 얘기가 새벽까지 좀 길어져서요. 전화하려고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어서 상윤 씨 곤하게 자는데 깨울까 싶어서 전화 못했습니다. 전화했어도 못 받았을 거예요. 저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거든요. 새벽에 또 갑자기 수술이 잡혀서. 성형 수술한 거 비밀 유지 원하는 여배우들이 새벽에 몰래 와서 수술하고 가거든요. 방금 수술 끝나니까 짬이 좀 나네요. 아, 진짜 피곤하겠다. 그리고 재웅 씨, 나한테 일일이 밖에서 보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생활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집이 아닌 밖에서 재웅 씨가 하는 일 내가 간섭할 권리 없고 피곤하게 재웅 씨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밖에서 하는 일 다 말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일 보시면 돼요. 재웅 씨,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그럼 상은 씨는 내가 외박을 하든 긴 여행을 떠나든 일체 상은 씨한테 얘기를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네. 내가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궁금하지도 않고 따져붙지도 않겠다는 거죠? 네. 재웅 씨도 궁금하지 않잖아요. 따져붙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재웅 씨가 원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제가 원하는 거 맞습니다. 갈아입을 옷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진이 아침 챙겨주는 중이었어요. 네. 안 들킬 거예요. 절대로. 내 감정 꽁꽁 숨기고 당신으로 향하는 내 마음 꾹꾹 눌러서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나보고 벽 친다고 하더니 자기가 벽을 치네. 개학, 결혼.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해, 혈압. 아. 아. 어디 아파요? 미안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운동 갖지 못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중요한 일? 할머니, 그럼 이제 할머니 여기서 안 사시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자주 놀러 올 거야. 어머니, 진짜 자주 놀러 오셔야 해요. 그럼 우리 예은이 좀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예은아, 가자. 응.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지찬 이수지,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응. 여기야? 응. 집 진짜 좋다. 가 그만. 엄마. 엄마가 굳이 입주도우미 일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말리지는 않았는데 힘들면 언제라도 그만두셔야 돼? 그럼. 나도 기력 딸려서 너무 힘든 일은 못해. 집에는 자주 올 거지? 여기서 일하던 언니 말 들어보니까 입주도우미라고 해도 사모님이 워낙 좋으셔서 외출도 자유롭고 그렇대. 어휴, 그래도 마음은 조금 안 좋다. 나도 이런 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집에서 엄마 모시고 살아야겠다. 들어가요. 그래. 사모님 저예요. 그만 가래도. 알았어. 됐다. 가. 어. 엄마가 어디 좀 가신다고 하셔서 모셔다드리느라고요. 새벽에 잠깐 한다는 김밥 사업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맥수 씨 돈 떨어졌어요? 네. 급합니다. 하루빨리 예은 씨랑 김밥 장사해서 돈 벌고 싶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때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형주야, 아줌마 새로 왔어. 엄마 표정 보니까 굉장히 맘에 드는 모양이네? 한 일주일? 너 없을 때 와서 일했거든? 근데 사람 좋고 맘에 쏙 들어. 잘 됐네. 엄마 낯간이 심한데 맘에 드시는 분이 와서. 응. 아줌마. 예 사모님. 우리 아들 형주.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잘 부탁드려요. 사모님. 아드님 인물이 너무 화나신데요. 그럼 누구 아들인데? 도련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여기서 일하던 언니가 그렇게 불렀다고 하던데. 그냥 편하신 대로요. 병주야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침 준비할게요. 네. 어때? 괜찮지? 응. 인상 좋으시다. 돈 말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 보래도. 그 여자 윤희은 괴롭히지 마. 소송으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남은 위자를 주고 그 여자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잘난 척 하지 마. 너 따위 쓰레기한테 모욕 당할 이유 없는 여자야. 자기 일어나. 어. 왜? 위자료 자기 부인한테 보내주자. 응. 그래. 보내주자. 너? 소송도 안 하고 보내주자고? 그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 소송하면 시끄럽고 자기 사업하는데 망신스럽고. 그래. 남자는 체면으로 사는 건데. 그깟 위자료 못 줘서 소송까지 간다고 소문나는 거. 나 그거 진짜 싫었거든. 근데 우리 돈 없잖아. 내가 줄게. 화영이. 네가? 아빠가 보내주신 용돈도 있고. 이리저리 융통해 볼게. 하우. 역시 너. 화영이 넌 돈 융통하는 솜씨는 기가 막힌다. 내가 알아서 자기 전부인 계좌로 쏠게. 그러니까 자기는 일이나 열심히 해. 그래. 그럼. 네가 이렇게 나를 팍큼 밀어주는데. 화영아. 고마워. 대신 그때 말했듯이 자기가 가진 회사 주식 나한테 양도해줘. 우리 회사 주식을 다 너한테. 내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돼야. 아빠가 날 믿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지. 장인어른이 날 믿고는 투자를 안 해주실까.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내가 회사 자금 구멍 날 때마다 메꿔주고. 회사 상장하는데도 자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내가. 자기 아기까지 가졌는데도? 아니 나는. 알았어. 위자료 깨끗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시간 걸리고 쪽팔려도. 그냥 소송으로 가자. 하영이 넌 성격이 너무 급하더라. 사람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주식 양도할게. 딱 지금 딱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역시 자기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 모처럼 이렇게 자기한테 이쁨 받으니까. 이 아침이 너무 상쾌하다. 응 나도. 이즈석 이 돌대가리. 공모전 통해 들어온 신입 고다웅 씨는. 샴푸 성분 분석표를 제출하지 않는 거죠? 고다웅 씨가 첫 출근 난 이후로. 계속 조퇴를 하는 바람에. 오랜만에 회사 생활을 해서 그런 건가요? 그래도 제출할 시간을 이렇게 넘기는 건 아니죠. 오늘 내로 제출하라고 하세요. 네 분부장님. 네. 윤현은 씨. 위자료 오늘 만나서 드릴게요. 계좌로 쏠까 하다가 들을 말씀도 있어서요. 오랜만에 회사로 오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핀.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시간 딱 맞춰들 오시네. 백수 씨. 예수 씨.